오늘의 주제는 건설주 타픽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장이 좋았는데도 건설주들은 다 떨어졌죠. 딱 두 종목만 예외로 올랐고 그 종목들은 IS동서랑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여기서 IS동서는 건설로 간 게 아니죠. 2차전지 테마랑 엮이면서 날아갔습니다. 건설이랑 전혀 상관없이 간 거고요. 반면에 쬐끔이긴 하지만 삼성엔지니어링을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타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한번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2월 한 달간 코스피 섹터별 수익률을 보면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덕산 네오룩스로 재미를 좀 봤고 방송에서도 수익률을 공개했었죠. 화학은 고작 1% 올랐는데 2월 달만 그런 거죠. 3월 달에는 날아갔죠. 2차전지가 날아가면서 에코프로 비엔뿐만 아니고 2차전지 관련 테마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렸던 저도 매수했고 추천도 해드렸던 TSI도 물론 날아갔습니다. 2차전지가 날아가는 데는 이분의 기여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프로티비랑 살짝 디스전 같은 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주식회사 금양의 박순혁 홍보 이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분을 깔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예언한 종목들이 지금 다 불을 뿜고 있거든요. 한 달 전 방송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5개 종목, 그 8개 종목 중에서 제가 5개를 갖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포스콜딩스, 에코프로 비엠, SK이노베이션, 나노신소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답이 되실 것 같고 방금 물어보신 거에 대한. 그 다음에 그 5개 중에서도 가장 주력으로 많이 갖고 있는 두 종목이 에코프로하고 포스콜딩스입니다. 거기에 아마 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미들은 수익을 가져다 준 전문가를 숭배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염승환 님도 그랬고 강영현 님도 그랬고 지금은 바로 이분이 숭배 대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워낙 최근에 중요한 인물이어서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다시 건설주 이야기로 돌아가서. 가장 소중한 재료는 부동산 경기인데 요즘에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한동안 상승 재료가 되는 건 힘들어 보이죠. 부동산 경기가 상승 재료가 되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왼쪽 표는 전국 부동산 아파트 매매가 변동 추이입니다. 완전히 파란색이죠. 빨간색이 상승이고 파란색이 하락이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떨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분양가를 할인하라는 압박을 건설사 시행사에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 표는 아파트 매매가를 연도별로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 2023년에는 완전히 개파락을 했죠. 중요한 것은 좋아질 것 같은 시그널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면 기준금리의 상승이죠. 시중금리도 대출금리도 다 올랐습니다. 당연히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올랐습니다. 더 이상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데 한몫을 했죠. 뿐만 아니고 원자재값도 올라가지고 실제로 건축비가 많이 올랐고 고로 분양가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미분양 청약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맨 왼쪽에 맨 오른쪽에 핑크색 박스를 보시면 미분양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관련 건설주 3대장은 현대건설, GS건설, DL건설이죠.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시면 PBR을 볼 수가 있는데 밸류에이션이죠. 핑크색 박스 안에 피어그룹들의 밸류에이션인 건데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하고는 0.3, 0.4, 0.5로 비슷비슷하고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왼쪽 표는 수익률인데 하락폭도 거의 똑같죠. 3.1, 3.2% 정도로 수익률이 비슷비슷한 폭으로 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낮고 코스피가 좋았을 때도 하락을 많이 했다는 건데 부동산 시장에 턴어라운드 희망이 있는가? 아직은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4가지 지표를 보면 한국 부동산 상황이 딱 보이죠. 결론적으로 최악이라는 얘기인데 맨 왼쪽부터 매매가는 하락을 하고 있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전세가는 더 큰 폭으로 하락 중이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증가가 아니라 급증이죠. 거래량은 2023년도 거의 기록적인 최저치고요. 맨 오른쪽에 반면 재건축 수준은 최대입니다. 역대급 최대이기 때문에 수요는 전혀 없고 공급은 넘쳐나는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건 분양가 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조금 싸지면 거래량이 조금 숨통을 틀 수도 있죠. 근데 건설사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앞으로도 바닥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모양새 현재의 상황을 요약을 해보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건설사에 할인 분양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주면 부동산 정책 완화할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건설사는 할인 분양 의지가 전혀 없다. 고로 유동성 문제는 여전히 산지해 있고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셜의 폭탄 돌리기가 유동성 문제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고 고로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도 높은데 이자는 계속 쌓여가고 시행사의 부도가 돈을 빌려준 주체들 즉 금융기관의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바닥이 지나고 나면 경쟁사들이 도산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꿔만 하면 살아남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대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잔인한 이야기지만 결국 지금으로서 살아남을 회사가 어디냐 회사체 발행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사체 발행 후 후행한 회사들을 보면 현대건설이 최고 등급이고 GS건설, 롯데건설 등은 채권 수요 예측에서 흥행을 했기 때문에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살아남는 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살아남는 회사가 강한 회사라고 친다면 현대건설과 GS건설의 미래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음은 주택의 불안과는 대조적으로 해외 플랜트 쪽도 건설사들이 많이 뛰어드는 분야이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죠. 상단의 표는 임박해 있는 해외 플랜트 수주권입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입니다. 현대건설이 패키지 1번과 4번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하고요. 믿을만한 정보원에 의하면 현대건설이 제시한 입찰가가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수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근거가 되겠죠. 뿐만 아니고 현대건설은 노스필드 사우스 LNG 트레인 2기 상업 입찰을 완료했는데 치오다와 테크닉 컨소시엄이랑 현대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랑 둘이서 붙었습니다. 지난번 노스필드 이스트, 이번엔 노스필드 사우스고요. 지난번 노스필드 이스트의 경우 치오다 측이 이겼기 때문에 이번 사우스권은 현대건설 측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업의 특성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는 몰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알제리빨 PDHPP 프로젝트 또한 4개 회사가 경쟁 입찰에 참여를 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수주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해외 플랜트의 수주 재료는 당장 기대가 되는 종목은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은 두 가지 수주를 다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회로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온 프로젝트죠. 한국 기업의 수주 소식이 안 나오고 있는데 네온 프로젝트의 발주 금액 상황입니다.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죠.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가 되는 훌륭한 재료라고 할 수 있고 미래의 수주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해외 플랜트 쪽으로 기대가 되는 재료가 있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최종 위너가 될 수 있는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신뢰하는 지수인 외국인 보유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상황을 보면 회색선인 외국인 수급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심상치 않죠. 외국인들이 뭔가 있으니까 계속 들어가겠죠. 삼성 엔지니어링 아래를 보시면 순이익 추정치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현대건설의 상황도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인 회색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 매출액 추정치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죠. GS건설의 경우는 기관들의 경우는 조금 턴아라운드 시켜가지고 조금 수급이 좋아진 걸 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완전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플랜트가 없고 부동산 경기도 나쁘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당연히 순이익 추정치도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상황과 정확히 오버랩이 되고 있죠. 당분간은 좋아질 일이 없다. 한국 주택시장이 아직 바닥이 올 거라는 시그널이 없고 앞으로 호전되기 위해서는 조금 먼 길이 남아있다. 그래서 저의 건설주 탑픽은 현대건설입니다. 외국인의 취득률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 플랜트 수주 재료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안정장치라는 생각이 들죠. 심지어 같은 해외 플랜트 수주를 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보다 밸류에이션이 훨씬 낫다. 그리고 한국 주택시장에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투자의 모든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